Q. 히데시 제주면 촬영 오늘은 히데시 제주면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새로운 히데시 옷들이 나왔는데 억지성 히얼에 두들, 두들컷 중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는 두둘, 셋, 장장, 주엉, 허리, 장장입니다. 새우 도착으로 만나요. 핸드페인트 체인이에요. 이번 차기 체리 두들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낙서된 체리 버전이랑 그런 뽀짝뽀짝한 낙서들을 하고 있어요. 이 브랜드는 페이스 페인트죠. 진짜 많은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올골에 꽃 이런 거. 아주 맛있는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오늘은 히리 씨 학생이에요. 체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침에도 체리 먹었거든요. 체리 너무 좋아해요. 카메라. 진짜 카메라. 진짜 이거. 오! 우와! 시켰어! 와 이거 진짜 카메라였구나. 선물이에요. 서재이 갓 질카렴. 영러버야. 오! 뭔가 부끄러워. 근데 뭔가 이거 필름이 약간 중간에 열렸었나? 약간 이렇게. 필름이 고장 난 것 같아. 필름이 고장 난 것 같아. 우와 이거 신기하다. 귀여워. 이거 뭘까? 이거 말할 거예요. 체리. 히리시라고 케이터링도 체리로 해주셨나요? 이거 왜? 벽이 고장на? 할 거 알겠어. 이거는 약간 성장 위주로 갈게요. 약간.. форм sleep ever. 있을 거 알겠어. 오, 우와.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 이런 거 많이 알겠어. 숙소yn님. 이거 너무 귀여워요. 맛있다! 이번 타깝에 오늘 촬영 중에서 원준드 최핸빅이거든요. 이거 진짜 무들무들거려요. 너무 좋아. 내가 좋아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 핑크, 체리, 무들거린 옷. 저 키드샵을 따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 가방은 아니냐고 센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탁상인데 이게 메인 작작이기도 하고 제 마음 좀 원필이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원영입니다. 올해도 키드샵의 뮤즈가 되어 이번 촬영에 세 가지 라인을 입어보고 스테이링해보았는데요. 역시나 예쁘고 귀여운 것들 가득이었어요. 이번 시즌도 원영이와 키드샵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번 라인은 버니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도끼가 메인 라인이에요. 도끼가 메인 라인이에요. 지금 마니드샵. 이렇게 입고요. 그러니까요. 어 머리 귀엽다 오늘 이렇게 키르시 촬영이 끝냈는데요 오늘 마지막에는 유티븐이라고 해서 토끼들이랑도 촬영을 많이 해봤는데 그 영상도 기대 꼭 해주시고 티리 씨도 좋은 형님과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